짭짭짭짭짭 네 안녕하세요 울산큰고래입니다 컨텐츠 방송의 원조 유쾌한 울산큰고래TV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눈도우고 날도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몸 관리 잘하셔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2015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공지 하나 할까합니다 바로 울산큰고래 유튜브의 두 채널 서브채널 울산큰고래 그리고 딩이야기 채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채널이 뭐하는 채널인지 궁금하실건데 바로 이 채널은 콘솔게임 캔방 전화데이트 등등 저의 사생활등 그리고 콘솔게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채널이니까 여러분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구요 밑에 있는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구독해주시고 재미있게 영상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아무쪼록 더운 길에 맘날의 무궁한 유명감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야우 여러분 어서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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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ally 안녕 안녕하세요